자, 유근열 선생님 오시고 인터뷰 해보겠습니다. 2016년 한국의 정치, 국내외 정세 이런 거를 조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망하기 전에 최근에 일어난 정치적인 사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아봐라 한다면 나는 이걸 꼽겠어요. 야당의 분당인가요? 그거를 어떻게 보느냐. 호남동포들이 드디어 386, 대지 486 세력을 버리기 시작했다. 그거는 굉장한 의미인가요? 굉장한 의미를 가져요. 이번에 야당의 분당 사태를 어떻게 볼 것이냐.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호남 유권자마저 486 체제 변혁 세력을 버리기 시작했다. 호남 유권자들도 이제 친대한민국죠. 반대한민국 내지는 체제 변혁 세력이 더불어 같이 가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 물론 출발은 문재인 등 친호 세력이 호남의 여망을 배신한 것에 대한 배신감이라는 주관적인 감정이 있긴 해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면 결국 호남마저 486 세력을 버린 결과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치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죠. 그렇다면 차기 대선은 몰라도 차차기 대선에서는 호남 출신 대선 후보가 나올 토양이 마련이 된 거네요? 아니 직접 마련이 됐다기보다는 호남과 여타 지역 사이의 어떤 공동의 인식의 일부가 생긴 거 아니에요? 정치적 견해 차이가? 극좌는 안 된다. 극좌는 안 된다는 거에서는 일치를 한 거예요. 그러나 그 일치하에서 물론 호남과 여타 지역이 의견이 달라질 수는 있어요. 여우와 야루 어디까지나 호남은 야니까 그런 면의 간격은 있을지 몰라도 사상사적으로는 상당히 전보다 근접한 거다. 정리를 하자면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질서를 인정하는 야당 역할을 하겠다. 다시 말해서 중도개혁 노선으로 가겠다. 최소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선으로부터 지금의 야당은 많이 이탈한 거거든. 그러니까 그걸 다시 돌이켜서 중도개혁 노선으로 되돌리는 거.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 더민주당의 노선 자체도 이미 DJ의 개혁 노선으로부터 많이 이탈을 한 것이기 때문에. 멀리 갔지. 이탈 정도가 아니고 멀리 간 거기 때문에 호남의 유권자들이 이제 그 길로. 다시 온 거예요. 우리가 속았다. 우리가 이용만 당했구나. 또 이게 오른 노선이 아니구나. 그런 걸 느끼고 다시 온건한 중도개혁 노선으로 돌아서기 시작한 것. 그러면 금년 4월 총선은 어떻게 전개가 되는 겁니까? 다시 말해서 친노 486절에게 몰락으로 되는 거죠. 과거에 안희정 지사가 그랬나요? 이제 친노는 폐족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극적인 변수들, 사건들이 생기면서 친노가 부활을 했습니다. 부활했다가 이번에 다시 몰락하는 거죠. 그런데 그 부활을 하는 동안에 뭔가 개혁, 개선, 개전의 의지를 보여줬어야 되는데. 여전히 편향된, 이념적 편향성에 집착을 했기 때문에. 운동관적 시각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당연히 정당한 거고 당연한 거고. 아, 몰락하는 게 정당한 거니까? 정당하고 당연한 거고. 이게 어느 정도의 진보성은 대한민국 헌법과도 부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어느 정도의 진보가 아니라 체제를 완전히 변혁시키려는 소위 민족해방, 민중민주의 노선이기 때문에 그건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지금도 더민주당 안의 과거의 386세력들은 대한민국을 좀 과격하게 표현하자면 뒤집어 엎겠다는 이런 생각을 아직도 갖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역사관에 있어서 그렇죠. 역사관에 있어서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 대한민국은 민족적 정통성이 거의 없는 나라, 친일파의 나라, 이런 식의 역사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역사관으로부터 과연 멀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대다수 국민들과 꿈꾸는 공통의 미래가 부재하다는 건데.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봐요. 그러나 최소한도 안철수, 김한길로 대표되는 중도개혁 노선 정도의 설정이 돼야지. 다시 말해서 미국의 민주당 정도, 한국의 진보야당이 그런 정도의 설정이 돼야지 일본 사회당처럼 나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일본의 사회당처럼 나가면 이거는 곤란하다. 그건 곤란하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념적 편향성이 심취해가지고 다른 건 보이지 않고 외골로 그쪽으로만 가는 거 아닙니까? 일본 사회당이. 일본 사회당도 연정을 통해서 집권을 한 번 했습니다마는 결국 일본 국민들로부터 무능하다는 평가 이외에는 들은 게 없습니다. 들은 게 없고 그때 이념적인 도식에 빠져있기 때문에 서구 사회민주의 정당보다 더 좌쪽에 있는 정당이죠. 오히려 제1야당일 때는 나름대로 대한세력인 것처럼 비췄습니다마는 연정을 통해서 무라야마 총리도 사회당 출신이고 도이 한때 일본 정치의 꽃이라고 불렸던 그 두 사람이 별다른 비전 제시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일본 정계에서 군소정당으로 전락했죠.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민주당이 군소정당화 할 것이다. 제3당으로 갔다가 그대로 소멸하거나 아니면. 소멸까지는 뭘. 소멸은 안 하죠. 소멸은. 끝까지의 정파로서 남죠. 정파로서 남지만. 그러나 조금 영향력이 거의 없는 정당이 됐어요. 영향력은 상당히 감소할 것이다. 그렇다면은 이제 야당의 말하자면 큰 흐름 이쪽은 김한길 안철수 이쪽으로 일단은 간다고 보시는 거죠. 일단은 그쪽으로 간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 이번 총선에서 4월 총선에서 그들이 제1야당이 될 가능성이 난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정치적 미래는 그분들 하시기에 따라서. 하면 따라서 있는 거죠. 그런데 단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중도개혁이라고 이렇게 추상적으로는 내가 그러는데. 과연 역사관 우리의 역사관에 있어서 세계관에 있어서 또 이 북한 문제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확고한 그전에 노무현 좌파와는 다른 차별성을 보여줄 것인가 하는 거를 좀 더 주시해 봐야 되겠어요. 아직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나온 게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명확한 얘기를 한 게 없고 없고 정강정책이 나온 게 아직은 없기 때문에. 없어요. 아직은 없기 때문에 좀 두고 봐야 되는데 안철수 씨가 이념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조금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같지는 않고. 투철한 분 같지는 않다. 같지는 않고 좌파에 대한 어떤 콤플렉스와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직은 좀 우려하는 바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따지자면 여당에서도 여당인 새누리당 내부에도 대한민국을 끝까지 수호하겠다. 이런 의지를 강하게 보인 분 숫자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당도 이번에 정제개편 사태의 영향을 받아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여당엔 기회주의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갈 사람은 다 해야 된다. 그런데 황우연 같은 사람, 남경필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과연 자유민주주의 우파입니까? 자유민주주의자는 몰라도 우성향인 건 몰라도 우위기라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부철한 자유주의자, 보수주의자라고 보여주지는 않아요. 중도 좌파까지도 갈려면 갈 수 있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불투명한 기회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세력은 좀 떨어져 나가야 된다고 나는 보는데. 그게 오히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더 낫다. 아, 낫다 이거 봐요. 그럼 그분들은 어디로 갑니까? 안철수하고 같이 가든가. 안철수한테 가라 이거예요. 아예 그쪽으로 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도 이제 이념형 정당, 양당 체제로 가고. 보수주의자유주의 정당 하나, 안철수, 김한길 위에 중도계약정당 하나, 그다음에 소그룹으로서의 좌익정파들,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되지 않을까. 소그룹 우익정파나 중도정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까지 세분화될 건 없고, 자유주의, 보수주의로 통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치하지 않는 황우연 노선, 남경필 노선은 떨어져 나갔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게 오히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아니, 대한민국의 미래보다는 정직한 자유민주 우파의 아이덴티티를 가진 정당의 안정성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은 자리를 떨어져 나가줬으면 좋겠다. 2017년 12월 대선, 이제 만 2년 정도 남았는데 혹시 눈여겨보는 인물 있으십니까? 새로운 사람은 난 잘 모르겠고, 난 사실 개인적으로는 김문수 씨 같은 사람을 좋아했는데, 그 양반이 영향력이 그렇게 자라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 좀 주시해 봐야 되겠고. 그런데 김무성 씨보다는 나는 반기문 씨가 좀 더 유력, 잘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더 보편적 지지세를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권 내에서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황교안 대만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황교안 씨의 입장에 대해서는 아주 저는 좋게, 높게 평가합니다. 단지 그 양반이 정치형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 스타일로 바뀌기 전에는 아직은 선거라는 선거, 대중정치, 대중정치화 되지 않는 한에는 아직은 좀 유보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야당 중에는 어떤 분이 다음에 후보로 제일 유력하다고 보십니까? 현재로서는 문재인보다는 안철수가 더 유력하다고 보죠. 이번 총선이 하나의 가늠자가 되겠군요. 이번 총선이 가늠자가 되겠고, 그러나 개인의 역량이 이걸 따라가겠느냐. 패션, 아직은 패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리더십이 과연 있겠느냐. 안철수 리더십이 과연 있겠느냐. 그건 테스트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검증이 점점 돼야 돼요. 영어로 하면 not really been tested. not tested. 진정한 의미에서의 한 분도. 아니, 된 적이 없어. 그래도 안철수 한 분 말고 또 한 분 정도는 더 들어주셔야, 문재인, 안철수 이외에 한 분 정도는 더 들어주셔야 이게 균형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내가 지금 되지 못하겠는데 딱 떠오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군요. 그쪽에도 인물란이에요. 그러니까. 인물란이다. 대통령란이야. 이게 너무 그동안에 야당이 좌경 경쟁에 너무 몰입을 했어. 내가 더 선명한 좌익이다. 이런 경쟁을 자꾸 하다 보니까 아주 난폭한 사람이 마치 가장 선명하고 그 사람이 마치 가장 옳은 것이냐고 이렇게 그런 경쟁을 한 거예요. 야당 사람들이. 논어에도 나옵니다마는 무례함을 용기로 착각하는 사람을 나는 우리 군자는 미워한다. 너무 무례해. 너무 무례해져가지고 너무 무례해져가지고 아니 사람들이 버렸어. 스포일됐어. 아 그게 사람들이 좀 젠틀맨십을 잃어가지고 군자의 길을 버리고 결국 그게 또 대중들로부터 난폭해. 난폭해. 그런 걸로 아주 버려버렸어. 사람들이 버렸어. 적어도 대선이라면 대권 후보라면 평지 돌출. 새로운 인물이 나오기는 어렵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정치가 됐든 사회가 됐든 결국은 비문명적 행위와 비문명적 인간은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막말하는 사람들 참 야당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얼마나 파괴력을 행사했는지 그걸 반성해야 됩니다. 아직은 모르지만 그게 드러날 거다. 그게 드러나겠죠. 낙곰수? 정청래 현상? 이런 게 다 그런 거지. 순간적인 현상이었지만 포말적인 현상이지만 야당을 스스로 망쳤어요. 그런 면에서 참 안타깝다. 안타깝죠. 아무튼 새로 결성되는 야당은 보다 문명적이고 그렇죠. 문화적이고 문화주의적이고 지성적이고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질서를 인정하는 합리적이고 온건한 대안세력 대한민국의 대안세력이지 대한민국을 대치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안세력 그러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그렇게 어둡지 않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따로 보고 싶습니다. 여야가 그렇게 되면 알겠습니다. 그런 날이 오기를 기약하고 다짐합시다. 거의 다 온 거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직은 좀 갈 길이 뭔가요? 아직은 좀 갈 길이 멀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개인FERENER